네, 오늘 서울에 배려 탄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옷 시원하게 입으시고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참 들쑥날쑥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 21.9도에 머물렀던 서울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5조는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 26도, 강릉은 19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은 2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